1,152번 보게되면 fx가 4x-a에 대해서 f2일 때 6이다. 뭔 말이냐 이거? x가 2일 때 y가 얼마? 6 나온다는 얘기죠. 쇼쇼쇼 넣어버리면 a가 나올까 안 나올까? 나오죠. 보통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넣어야 되겠구나. 이런 느낌이 납니다. fx 대신에 얼마든가? 6놈되죠. fx가 y이니까. 그 다음에 4대 x 대신에 얼마든가? 2놈되죠. 8놈되죠. y는 fx 읽지마. y랑 fx랑 어떻게 해? 같은 거야 당연히. 알겠죠. 그러면 a는 얼마야? 2죠. 2. 6은 어떻게나 8에서 못 빼야 되는 거야. 2떼야 되는 거야. a는 2지.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안 갔어요? 그랬을 때 a가 2라 그랬으니까 완벽한 하음 수식 써봅시다. fx는 얼마? 4x-2가 되겠지. 됐어요? 1,2,3,4,5번 하나씩 넣어버리면 되겠죠. 마이너스 1놈은 얼마 나옵니까?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6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맞죠? 0놈은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2. 맞아 안 맞아? 안 맞죠? 다음 몇 번? 2번 나오겠죠. 이해 가요? 그 다음 몇 번? 그렇죠.